옥태겐 10만푼 임준영 역으로 열연한 옥태겐씨부터 모시겠습니다. 자, 가슴 뜨거워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 옥태겐 배우 서셔서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 멋진 수트핏을 보여주고 있죠? 정면 봐주시고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 최근에 브라운관에서 멋진 연기를 보여줬던 옥태겐씨가 스크린을 통해서 어떤 연시를 그렸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실게요. 자, 이거는 조선의 책자 정보름 역의 김향기 배우 모시겠습니다. 네, 김향기 배우 정말 믿고 보는 배우죠? 네, 이번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연기를 하시는 게 한 기념님 배우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싱그러운 미소를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큰애인 요정 김향기 배우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와키자카의 경쟁 상대 가토역의 김성균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늘 강렬한 연기로 관객들에게 큰 인상을 남기는 김성균 배우 자연스럽게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 아래쪽,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토역으로 연하는 김성균 배우였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우의 군사, 주인사 역으로 연하는 김성균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이번 작품을 위해서 헤어스타일 변화 불사한 김성균 배우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변화하는 심리를 보여준 김성균 배우입니다.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군, 수군 최고사랑만 와키자카 역을 맡은 변요한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큰 열정을 보여줬던 변요한 배우입니다. 왼쪽부터 봐주시죠.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국에도 멋진 연기로 또 스크린을 예, 스크린을 통해서 멋진 연기 보여주셨는데 이번엔 변요한 배우, 뜨거운 변화.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변요한 배우, 잠시 후에 다시 모시겠습니다. 조선 최고의 명장, 이순신 역으로의 여련한 박해일 배우를 모시겠습니다. 네, 박해일 배우가 그리는 젊은 날의 이순신 장군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늘 섬세한 연기로 관객을 논란을 만드는 박해일 배우가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 이번엔 또 얼마나 큰 놀라움을 안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해일 배우 그 자리에 잠시만 계시고요. 변요한 배우 모시겠습니다. 이순신 장군과 와키자카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두 분이 주먹을 불끈 지었다. 두 주먹을 한번 불끈 지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멋집니다. 멋집니다. 와우. 멋집니다. 한 번 더 변요한 씨 조금 더 가보시는 걸 좀 더 올리시겠어요? 자, 이제 배우분들 모두 모시겠습니다. 한산 용의 출연의 주요 분들입니다. 정말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하하하하 오늘 외군력을 맡으셨던 분들이 빨리 좀, 예. 자, 좋습니다. 조금만 가까이소서 박해일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왼쪽부터 봐주시죠. 네. 하하하하 좋습니다. 정면을 봐주시고요. 정말 멋지죠? 네. 옥탱현 씨가 몸을 살짝 들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정면 아래쪽. 그리고 정면 뒤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아무래도 한산 용의 출연 출정식이다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출정을, 예. 외쳐볼까요? 자, 예. 출정을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출정. 와우. 멋집니다. 김학민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정말 말이 필요 없는 분이죠. 예. 자, 감독님. 중앙으로. 네. 네. 더 이상 수직하고 필요 없는 김학민 감독님까지 무대 올랐습니다. 왼쪽부터 봐주시고요. 정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멋집니다.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면 아래쪽. 네. 자, 모두 오셨기 때문에 이제 진작 단체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늘 함께하지 못하셨지만 국방에 의무를 다하고 있는 공명씨가 자리해 주셨다고 합니다. 나와주시죠. 자, 공명씨. 이제 단체철용. 공명씨. 항상은 흑장을 지키고 저는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이렇게는 다같이 고수경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왼쪽부터. 자, 공명씨를 왼쪽으로 살짝 틀어주시겠어요? 왼쪽부터. 가시죠. 아, 멋집니다. 정면 봐주시겠습니다. 공명씨도 정면을 봐주시고요. 자, 다시 한 번. 아, 멋집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옥택현씨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아, 멋집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고요. 저희 이 출정식을 장대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현수막을 준비했습니다. 주시죠. 자, 오늘 이 단체철용에서 이미 압도적인 위용을 느끼셨을 텐데요. 이 현수막과 함께 단체철용 마무리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살짝 몸을 틀어서 왼쪽부터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옥택현씨 몸을 틀어서 오른쪽을 봐주시고요. 마지막에 이제 정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살짝 봐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수석 잘 잡아주시고요. 한 손으로 잡아주시고 한 손으로는 제가 한사, 용의축을 외치고 파이팅을 외치겠습니다. 아, 출정하라고 가시죠. 멋집니다. 자, 한산, 용의축, 출정하라. 네. 이것으로 한산, 용의축 제작곡의 출정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한민 감독님과 우리 주요 배우 분들 고맙습니다. 무대 옆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멋집이네 네. 좋습니다. 자막这 sheriffобще Wrongía Andy Jaguho Beautifully